야!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야! 남처럼요! 또한 면역 99! 17세 최연소 천하당사라들 저 백승일이 추천합니다 전립선도 중요하고 면역이 중요하지 전립선? 면역? 에이 둘 다 챙기셔야죠 남처럼요! 전립선 건강! 이체는 면역 건강! 인디언 남자들의 비밀! 소팔메토! 면역의 대명사! 홍삼농축의 더블샵! 더블케어! 두 가지가 만났다! 우와! 전립선 건강도 챙기고 우와! 면역도 챙길 수 있네! 형님 이거 대박이네 우와! 찐 대박이야! 10일 동안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품져준대 소팔 면역 99! 대박이네! 대박! 이것저것 따로따로 드시지 마세요! 전립선 면역 하나로 만나! 복잡함 없이 전진이 그래! 단 하나로! 전화장사 백승일과 조용구가 반했다! 소팔 면역 99! 31분 넷 박스! 99,900원! 한 달! 33,300원에! 소팔 면역 99! 31분 넷 박스! 99,900원! 잠깐! 체험군 11분을 더! 10일간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시고도 풀만족 시엔 100% 전액 환불 보장! 진짜! 10일만 먹고도 되돌려준다고요? 야 이 사람아! 속고만 살았냐? 맞다고! 넘쳐라면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!